내년 10월에 대규모 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2020 서울페스티벌준비위원회가 온라인 전도 프로젝트인 서치포지저스 사역을 전개합니다. 이 사역을 소개하기 위한 콘퍼런스가 오는 30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내년 10월 열릴 2020 서울페스티벌에 앞서 2020 서울페스티벌준비위원회가 온라인 전도 프로젝트 서치포지저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치포지저스는 빌리그레암 전도협회가 2011년부터 전세계에서 1,300만명을 결심케 한 온라인 전도 전략으로 오프라인 전도와 함께 보다 효과적으로 보금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2020 서울페스티벌은 오는 20일 저녁 6시 서울 영락교에서 서치포지저스 사역을 소개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전도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2020 서울페스티벌은 이를 위해 불신자가 자신의 고민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경우 검색 키워드에 맞는 보금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디딤끌 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금 제시 사이트, 양육 사이트, 지역교회 연결 사이트, SNS 등을 통해 새신자를 지역교회와 연결해 양육할 수 있는 단계별 전도 전략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보금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서치포지저스와 같은 좋은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보금을 전할 때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과 간절합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개인 전도를 통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집회에 초대해 진행하는 대규모 전도 집회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빌리그레암 전도협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립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